이름이 뭐야? 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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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귀엽다! 왜? 보통사람 없어 어? 그렇게 안했는데? 뭐지? 아 이거 때문에 핸드폰 때문에? 아니요! 준! 왜? 내가 왜 너무 무서워? 때래? 때래? 응! 응! 익숙하며! 오와! 숨을 못한거다! 아 무서워 원래 애가 체유를 그 사람이 무서워하거든 그래서 당연한데 원래 애는 무서워 안하거든 근데 유리 조아도 무서워하네 바빰마마 하나도 무서워 안해 진짜요? 랩랩을 받았어 아 귀엽다! 아 귀엽다 이거 어떡해? 제가 테이프 켜는데 그냥 아 이렇게 고마운 모자야? 갈비찜? 감자다 아닌가요? 감자다 감자를 얻고 시래기 오 맛있겠다 와 너무 좋아해요 응 이거 맛있지? 이거 맛있어 이거 맛있어 어? 나? 고맙습니다 와 맥주 하는 법 하나도 모르네 벚궁만 주네요 벚궁만 맥주 어떡해 이렇게 맛있겠다 이건 뭐 먹을까요? 감자 감자 땅 이거 얼마나 먹어?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중간까지 이렇게 넣었다가 계속 해봐 이렇게 해서 고픈 내는거야 아 너무 늦었네 아니 이거 이렇게 아니 그거 쏠맥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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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편해 아 혼자서 해? 혼자서 해 제일로 만나니까 혼자서 아 제가 만나니까 아 제가 할 거예요 왜 그런걸 해준대 아 제가 만나니까요 제가 만나니까 아 아 아 조금만 더 없었나요? 또 못 써요 제가 해야되지 마라 감사합니다 언니니까 아 고맙습니다 아! 잠깐만요 아니 저는 잊어버렸어 쿠폰 보다 많아요 마시기가 좋아요 몰라요? 저는 이제 하나도 없네 아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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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오랜만이야 와 안녕하세요 칼바이브 나 여기 나 여기 안녕하세요 칼바이브 오 아 나 나 나 왔다 배고픈가봐 얘는 너무 든든해서 봐봐 쟤는 살쪘잖아 너무 밥 생각밖에 안해 너무 좋았는데 냄새 맡기하고 응? 좀 살짝만이고 잠깐만 긴장하고 있음 그런거 같아 아 아 아 아 얘 안 먹네 아 아 긴장해 얘 줘도 돼 아 아 이쁜게 생겼어 길거리 고양이 아니고 그럼 그치 얘 누군가가 아마 부렸어 그러니깐 응 얘 얘 누군가가 아마 부렸어 그러니깐 얘 먹는거야 아니 그냥 씹는거 아니야 씹는거 응 씹는거 온갖 좋아 응 이거 왜 동작이 애교 애교하고 있어 약간 좀 마약같은거라니까 이렇게 돼서 지압한거야 너가 으응 울어 응 울어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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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돼 으응 좀 이렇게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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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응 요리 지금부터 쓰셔요 으응 저 꼭 찍어 으응 짠 짠 짠 이거 있었냐 이거 먼저 계랑이에요 계랑 그 다음에 어 됐어 됐어요 그 다음에 이걸 해 아 밀카를 먼저고 그 다음에 계랑이래 어 밀가루 먼저 아 밀가루는 조금만 더 많이 넣으면 안 되는걸 그냥 아니 다시 넣어 다시 넣어 다시 넣어 으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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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짠 하나씩 먹어봐 쪼끔 못생긴거 먹어 못생긴거 먹어 다 못생겼어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뜨겁다 뜨겁죠 맛있지? 맛있어 이거 다 했어? 이거 안했어요 아 진짜로? 일본어 그런거야? 네 진짜 살이 조금만 해야돼 아 어떡해 살이 조금만 해야돼 살이 조금만 해야돼 살이 조금만 해야돼 아 어떡해 살이 조금만 해야돼 살살 살살 이거 아니에요? 와 마마 표정 봐 알리라노 표정 어떻게 알아요? 어떻게 잘난거 알아요? 다 태우래 태우래 빨리 뒤집어 태웠어 아 맛있어 다 태우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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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름은 오우 언니 기름 넣어야겠다 응 먹어봐요 와 먹을 생각밖에 안하네 아니 나랑 좀 쪄고파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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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종대와 무슨 우유 좋아요? 알아요 그냥 안 누르면 돼요 이거 하나하나씩 대답하잖아요 영혼이 하니까 뭐야 아야 오유 오유 아야 오유 오유 이런거는 어디서 피우는거지 세종대와한테 세종대와한테 오이씨 나 진짜 졸지 않았어 나 진짜 졸지 않았어 먹어도 돼요? 나도 먹어도 돼요? 키친사우를 한번 사 우리 좋아요 나랑 약속하자 일 하나 마치면 하나 먹어 물만 마셨잖아 우리가 지금 졸지하고 있는데 물만 마셔주세요 이렇게 해서 물만 마셨다가 저기 여기에 접시가 세 개 정도 있었지? 그거 갖다주고 그 사이에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먹어도 돼요? 너도야 근데 이거 너무 어렵네 어렵다고? 어려운데요? 이렇게 해야되네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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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아니 조금만 괜찮아 좀 짜 조금 짜다고? 아니 나 조금만 저 할게 너무 적어요 아 짜지? 아니요 나 안 짜고 좋아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일단은 너무 좋은데 평가해 주세요 고맙습니다